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저도 빠른생이거든요. 빠른? 78년생이에요. 원래 7, 7, 7? 네, 7, 7라고 다녔어요. 그래서 잭스피스의 지원이는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. 지원이 형 7, 8. 네, 그리고 코니는 6월생이라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친구로 먹자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됐어. 그런데 희준 씨랑은 저랑 또 시식을 해요. 무리준 씨랑. 희준이 7, 8 아니야? 7, 8. 3월생이에요. 7, 8. 그렇죠, 친구가 됐어요. 그런데 저는 응력생이 되다 보니까 무리준 씨가 따져보니까 실제로 저보다 생일이 빨라요.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해. 네, 그래서 같은 78년생인데 형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씨가 되는 거예요, 저는.